수강료와 고용보험 환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1, 2, 3, 4로 이어지는데 각각의 레벨은 각각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파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파트들은 각각의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1의 파트 4, Objective-C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각각의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강의 내용은 대략 60시간 분량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파트별로 강의의 길이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료도 각기 상이하게 결정되고 수강료를 결정하는 것은 각 파트 단위로 결정합니다. 레벨 단위가 아니라 파트 단위로 수강료가 결정이 됩니다. Objective-C의 경우에는 전체 수업시간이 60시간이고 수강료는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0%는 전부지원과 고용보험에서 환급되고 10%는 자기 부담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80% 혹은 75%만 지원이 되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레벨 0부터 레벨 1, 2, 3를 다시 해보시면 고산자에서 제작한 과정이,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예일이나 MIT 혹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가져온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온 강의들, 외부에서 공개한 강의들은 고산자에서도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론 고산자에서는 해당 강의를 그대로 강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강의에 대한 설명과 요약과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텍스트 교재까지 무료로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고산자에서 제작한 강의라 하더라도 자연언어의 구조라든가 혹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들은 일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각 파트별로 강의 시간이 다르므로 수강료가 각기 상이하게 결정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자신이 수강자가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에 따라서 고용보험 환급금액이 다르다는 것 그 두 가지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은 파트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